지난 8월 15일에 처음으로 방송을 시작한 저희 KIB7 뉴스가 이번 20회를 끝으로 2010년을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2011년 새해에는 보다 알차고 교민들과 함께하는 뉴스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KIB7 뉴스는 포털사이트인 KIB7.com과 KIB7PH를 통해서 언제든지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포털사이트 다음에 TVPOP과 유튜브, 트위터, 페이스북 등에서도 KIB7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주 월요일인 1월 3일에는 보다 나은 뉴스를 제공하기 위한 프로그램 준비로 한주간 휴방을 결정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12월 27일 KIB7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2011년 1월 10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아나운서 조향기, 김형균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